뎅 네 다 쓸 적.. 쓸 자리 없는 무기들이야 여기 있는거 다 레벨이 맞은 거 밖에 이 plata 그렇다고 적들이 안나오는 것도 아니구요? 적들은 계속 나와요? 어디야? 아! 더! 머리! 아휴 저거 자꾸 온 적 있네 쓰여기 어디야? 옆에 있는데? 좋아좋아좋아 계속 엄청나게 애들이 나오진 않네 다행히 어어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지 쪽인가봐요 이쪽 누구 있는데? 누구 있다가 나오는데? 위에 있니? 어어어 어허 오우! 뭐야! 돈이야좀 먹자 돈 어떤건 자동으로 먹어지고 어떤건 자동으로 안먹어지는건 뭔이유일까? 어떤건 자동으로 먹어지고 돈 내놔 에어우 이쁘델 이 이쁘 이쁘 칼슬린 캐릭터? 칼슬린 캐릭터... 다 올려버린다고요? 나 근접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디야? 아, 그래? 아, 크... 아, 그래요? 아니, 처음에 칼 들고 뭔짓 하긴데 쟤는 근접 캐릭터나 캐릭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총 쏘고 그러길래 얘가 싫어요 그냥 할거야 쟤 숨을때, 숨을때 어디야? 어디야? 다른his이랑 어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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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거든요, 와서오세요 총알 좀 채우죠 아따 총알 잘 찬다 역시 총알 채우기 짱이야 화장실이야 무슨 무기가 나올까 이거 뭐야 크레스 모드 크레스 모드 나중에 뭐 갖다가 팔면 되겠죠 뭐야뭐야뭐야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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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쟤 다시 또 상대해야 돼? 아이 귀찮은 놈 저거 아까 저번에 죽였는데 헤드샷도 안통하는 놈 아이씨 어 통한다 통한다 그래요? 너 내가 새로 얻은 샷건의 위력을 좀 볼래? 이 샷건이 보통 샷건이 아니라 대박 샷건이거든 맞으면 아마 깜짝 놀랄거야 널 깜짝 놀라게 해주지 웃는것도 그렇게 웃는것도 지고뿐일거야 근데 그때 뭐 너한테 한번 죽었었나? 어쨌었나 아무튼 그랬던거 같은데 어쨌든 고생했던 기억이 나 그때처럼 안될거다 아 로켓은 사야겠지 쟤 로켓... 로... 어 로켓이 없는데? 아이씨 뭐야 원래 나 여기서 안싸웠는데? 저...저기서 불... 불피해 가면서 막 싸웠는데? 여기서 싸우면 굉장히 편할거 같은데? 여기서 싸우면 굉장히 편할거 같은데? 음... 어? 이게 뭐야 헤드샷 맞췄었는데? 야 너무 머니까 안맞는구나 야 이거 별로 먼거리도 아닌데 이거? 이정도면? 어이구씨 지금건 먼거리도 아닌데 씨 야 겁나게 안맞아요 어? 야! 너 거기서 뭐해? 너 거기서 뭐해 임마 어... 얘 뒷머리 맞추니까 에너지가 빵다네? 그쵸! 에이씨님 어서오세요 저기...어? 자꾸 쏘었네 저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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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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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지금 말한 여자가 저 하염의 어쩌고... 제가 숭배하는 여잔데 어쩌다보니까 자신이 여신이 돼 있어 흐흫 그치 그치 듀팔라님하고 몽키보이님은 지금 적을보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잔인하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정상 지극히 정상적인거거든요? 나 근데 왠지 이 게임하면서 이 게임하면서 막 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소리때문에 그런거 어떻게 그런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모르겠는데 잘 어디로 나가냐 나가는 길이 어디야 떨어지면 되나요? 어디로? 잘 못가서 떨어지세요 잘 못가서 떨어지세요 잘 못가서 떨어지세요